이야기해보죠. 상관관계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주식과 채권간의 상관관계, 다른 자산군간의 관계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 정의 상관관계라서 플러스고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부의 상관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시면 말씀해주세요. 상관관계가 뭔지 그거를 좀 알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정상적인 기간, 여기에 보시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여기 빨간색이 이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요. 여기 S&P500과 인터내셔널 스탁, 그 다음에 이머징, 그 다음에 미국의 리츠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죠. 상관관계가 정의 상관관계,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게 이제 플러스의 상관관계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두꺼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뜻을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주식끼리는 상관관계가 높고 여기 리츠와는 상관관계의 강도가 조금 약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머지와는 상관관계가 없죠. 금이랑은 또 상관관계가 없고 여기 이제 채권 간에는 또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완전히 이제 떨어진 상태죠. 정상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상적인 상관관계에 있던 시장이 과거 이제 2008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냐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게 될 때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이제 영향이 있었잖아요. 부동산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죠?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고 이 흐름들도 상관관계가 강해졌고 반대로 채권과의 관계가 부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당연히 이제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샀습니다. 그때는 채권을 사는 그러한 흐름이었고 미국 회사채하고 여기 이제 20년짜리 국채하고 이런 거에는 또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전부 모든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다 정의 관계예요. 약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관계는 더욱더 상관관계가 높아졌죠. 아까 그림보다 상관관계의 굵기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채권과의 부의 상관관계가 있던 게 전부 정의 관계로 좀 바뀐 상태고요. 특히 이제 금과도. 그러니까 이 말은 주식이 떨어질 때 금도 떨어지고 여기 문의본들은 이제 지방채, 미국의 지방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20년 국채도 떨어지고 회사채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원래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좀 늘어났다는 거를 2020년 바이러스 위기에는 이런 식으로 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다들 한 번 이게 무슨 뜻이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하나만 오르죠 하나만. 최근에 오르는 건 뭐예요? 달러만 오르잖아요 달러만. 지금 달러만, 달러 인덱스만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캐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에서 캐시가 킹이라고 현금을, 현금만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이 TLT와 스파이 간의 관계가 이렇게 틀려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스파이가 빠질 때 그 TLT가 계속 올랐다가 이제는 같이 빠지는 방향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현재는 노말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다 달러만 사게 되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이제 자산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이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이번 경우 보시면 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특히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위험하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흐름이 올라왔다는 걸 보일 수 있고 2008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008년에는 이런 채권 방향들이 안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본드 쪽 리츠 쪽도 다 치솟았다는 게 눈에 띌 겁니다. 특히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띄었다는 게 보일 거고요. S&P 500과 밀국채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부 청산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 채권과 주식 뭐 다른 기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현금을 다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전 피난처인 채권 맞아버리고 현금을 확보한다는 거는 결국 디플레죠. 리세션을 대비한 리세션과 디플레를 다들 우려해서 무조건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유동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죠. 결국 살아남은 자만이 강자가 되는 그러한 말이 딱 맞게 되는 그런 거죠.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뜻을 좀 말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전부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등이라는 것도 자산을 좋아해야 되는 건데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본 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We are not in Kansas anymore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켄사스가 나오는 그게 이제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어디에 나오는 오즈의 마법사에 이게 확 다른 세계로 이제 다른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가면서 정상 세계가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곳이나 상황에 들어갔을 때를 처했을 때 이런 말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는 사업체들이 많잖아요. 여행 그 다음에 이제 hospitality라고 해서 접대를 많이 하는 쪽이죠. 호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에 관련된 항공도 그렇고 뭐 기타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기타로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는 걸 처분을 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단기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안 좋아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개인들도 이제 어제도 그 채팅창에 누가 그랬지만 해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고 대비 현금 마련하는 데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주식하는 사람은 추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이렇게 손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엮여져 갖고 하게 되고 해지펀드도 마찬가지죠. 해지펀드도 일단 만약에 중간에 어떤 청산에 그런 게 들어오면 팔 수 있는 자산을 좀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덜 빠진 걸 팔아야 되니까 금도 팔고 다 파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제가 그 저 어제도 조금 늦게 잤는데 비레크만이 인터뷰를 리얼로 하는데 전화통화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긴 했어요. 길게 하더라고요. 앵커가 좀 끊고 싶어도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강조해서 계속 했죠. Hair is coming이라고도 하고 한 달간 이제 그냥 집에 다 해서 그냥 셧다운 하자. 전체가 셧다운 해서 진짜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 점염 그게 줄어드니까 한 명이 확진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14일 동안 옮길 수 있는 게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되면 증가율이 막 높아지니까 실제 증가율이 30%, 40% 이렇게 늘어나면 그거에 8배 엄청 많게 실제는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중국이 초반에 그랬지만 어쨌든 우한이랑 그 저기 어디죠? 그 성 이름이 뭐죠? 갑자기 까먹었다. 그걸 저걸 찾잖아요. 봉쇄를 했는데 봉쇄를 해서 이렇게 줄어든 그게 나오니까 다들 몰랐겠죠. 당연히 그냥 지역적으로 해서 끝날 거 후베이성 지역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을 거라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도 이제 그렇게 해서 봉쇄하는 거고 유럽도 결국에는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도 그렇게 가게 되면 일단은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되게 막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셧다운 다 시켜놓고 나서 이제 상황 정말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JP Morgan에서 이번에 1분기, 1, 4분기 GDP 마이너스를 역성장이죠. 마이너스 4%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4%에 2, 4분기는 2분기는 마이너스 14까지 보더라고요. 2, 4분기의 마이너스 14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6분기인가 이렇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그때는 최대가 마이너스 8이었거든요.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14라는 그 기사를 보고 막 한동안 이렇게 이렇게 멍하더라고요. 그걸 각오하는 거죠, 그걸. 미국이 그걸 각오를 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몇 분기, 한두 분기 이제 포기하고 하반기를 노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이걸 인정하고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한 달 동안 셧다운하면 시장도 셧다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셧다운했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향후에 향후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회복된다고 하면 사실 항공주, 여행주 그러니까 피해를 받던 종목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주식들이 언제든지 좀 위험하니까 다시 한 번 이제 새로운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중요했던 그러한 시장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정도로 현금을 중요시하는 그런 건 없었죠.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이런 걸 보면 이 시장은